아, 여기 다 일로 갈구나 아, 여기 다 일로 갈구나 아이콘 찍어도 내가 전기 걸렸어 어? 너무 힘들어 응 ㅇㅋ 이렇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ł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딘지 알아? 장난 아니다. 이거 완전 본격적인 이게 진짜 진정한 캠핑이지. 와 안에 봐 안에 봐. 오 완전 블링블링해. 대박이요. 나 밤에 보고 싶다. 담요 색깔까지 봐. 대박이요. 이거 누구야? 김준우의 김준우. 서랍분들 제스. 음. 어. 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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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으면서 한번 찍어봐도 돼요? 여기. 내가 하겠어요. 고기를 올리니까. 충분해 충분해. 아 맛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예를 들면 국물 있는 음식을 한다. 물 버리기가 난감하잖아. 그래서 국물 없는 음식을 좋아하고. 난 그렇게 물 내가 다 마셔버리지. 마지막에 구이 받아 뚜껑 열어가지고 밑에 종이껏 받쳐놓고 다 마셔버리지. 그러니까. 국물인데 좋지? 아 국물. 아. 삼각깃밥. 삼각깃밥. 아니.. 아니 거 타조리 같이 섞자. 하자이지. 맛있다. 내가 이번에 편의점 세 군데 갔는데. 돈 주면. 아니아니아니아니 집에서 아세요? 나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형님. 옆에 무릎까지 꿇고 너무 진심인거 아니야? 겉에서 돌려가면서 구워야돼, 준우야. 잠시봐. 우리 무서워가지고. 우한번 튀기기. 노래 붙이는지 보자. 나무 타는 소리가 너무 좋아. 나도. 이 소리가 너무 좋아. 나 이 소리도 좋아. 나도. 따닥따닥. 어. 불 색깔이 막 해난다. 에잉. 어때 예쁘지? 좋아. 진짜 예쁘다. 이거 넣고 난다는 아빠가. 우와. 불 색깔 봐. 색깔 예쁘다. 나를 만지면 대폭발 전이야. 무한번 튀기기 한다. 무한번 튀기기. 대폭발 전이래. 아amos tryoty기. 아이고 아아파. 이 ó Space 도레미파! 쏠라 싶어! 왜 저래 아빠가? 응 그런데 진영이 독립하니까 좋네. 하 추억. 그 대회가 해결해 많이 빠지게 했 Olivier 어디야! 김준이는 여기로 와! 진혁이 아빠 좋은 거 싫어? 아우 나 진짜 지금 왜 저렇게 웃겨? 영상이 시작됐다! 오늘 가을이 유튜브 하고 싶다니까 아빠가 아빠한테 표지시키고 그리고 태국인 가을이 가을이 출연할래? 뭐하고요? 유튜브 출연할래? 네 좋아 나 촬영 중이잖아! 촬영 중이잖아! 베린이 정리 다 끝나가라 보네 베린이 정리가 됐다! 배컷 손을 귀찮아 베린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안녕! 이렇게 geez 여보 너무 이야기는 다르네. 아빠도 해줘야 돼. 자, 세범이. 세범이야, 진짜 너 재능있다. 고음에 계속 피해지는. 아빠, 아빠. 아빠라고, 아빠라고. 진짜 좋아. 자, 아빠한테. 그렇지. 우와. 세범이야, 너 3연속 성공이야. 세범이가 야구를 좀 보잖아. 그래서 그런다. 야, 고구를 좀 보라고. 일단 계속 몸을 피해. 자,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이렇게 같아. 어? 우와. 자, 지금은 잡는 거 잘하니까 이제 던지는 거지. 자, 왼발 앞으로 뻗고. 뒤로 앞바에서 더 가든다. 세범이십쇼. 그렇지. 우와. 한 번 세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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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